수원시 탑동 시민농장이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해 들어갑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주말에는 농장 텃밭의 번호에 따라 짝수번호는 토요일에, 홀수번호는 일요일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도시민들에게 친환경 영농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농업의 중요성도 알리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게 하는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홀짝제 2부제로 운영하다 보면 밭과 밭 번호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동 시민농장을 비롯해 두레떼과 물향기, 청소년문화공간 등 텃밭체험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총 4개소, 약 2천 계좌가 마련됐고 현재 신청이 마감된 상황입니다. 한 세대당 한 계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이용 비용은 15,000원입니다. 봄나들이조차 힘든 시기 시민들에게 텃밭을 가꾸는 일은 일상 속 작은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벚꽃놀이도 못 가는데 여기 시민농장 나와서 일하는데 여기는 홀짝으로 나눠져 있어서 거리 두기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올해 탑동 시민농장 내 경관단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원시 화해농가의 꽃과 잔디를 구매해 조성했습니다. 탑동 시민농장은 체험 텃밭뿐 아니라 어린이와 도시농업 전문가 등을 위한 교육 텃밭 등으로 도시 생태 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원아이 TV 한은주입니다.